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전지 종목들이 살짝 올랐지만 에코프로는 요 위에 5일선, 10일선, 21선 같은 단기저항선이 있습니다 이 단기저항선을 넘지를 못하고 자 요렇게 윗고리를 다는 모습이지만 자 그래도 요 저점을 지켜주면서 다시 반등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 요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새해죠 자 2024년에 에코프로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갑진년 새해가 다가오면서 이제 새해에 또 어떤 종목이 오를지 그것을 한번 또 알아봐야 되겠죠 자 먼저 갑진년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3년 연말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공매도 금지 그 다음에 대주도 양도세 요건 완화 자 그리고 또 2024년 미국 금리 인하 자 그리고 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에 따른 정부 표심으로 인한 주가 부양 자 이런 것 등이 2024년도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은 2024년도에도 결국은 올해와 같은 맥락으로 갑니다 자 바로 뭐냐 바로 차별화 장세다 이거예요 어떤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가는 건 아닙니다 항상 가는 놈만 간다 이겁니다 어떤 놈이 가느냐 바로 2024년도에 최고 유망 유망 섹터를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바로 2024년 유망 섹터 총정리 자료입니다 자 요것을요 유망 섹터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그중에서 탑픽 종목 예 탑픽 종목을 딱 찍어가지고선 리포트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망 섹터에는요 그냥 여러분들 다 아는 2차전지 종목들 이렇게 쓴 거 아닙니다 예 정말로 지금 가야 되는 종목 내년 상반기 때 1월 달부터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딱 정리를 해서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이번 연휴 동안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유망 섹터 2024년 유망 섹터로 또 한 번 큰 수익을 내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유망 섹터라고만 딱 써가지고선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요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요거 꼭 읽어보시고 2024년도에 정말 큰 돈 버시고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코프로를 본격적으로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가 자 보세요 요렇게 오늘 66만원까지 다시 한번 올랐어요 장중에 요렇게 빨간색으로 양봉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왜 올랐어요? 지금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오늘 난리가 났어요 자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 덕분에 2차전지 대부분 종목들이 올랐는데 올랐는데 자 에코프로도 그래서 처음에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워낙 지금 조종세가 강합니다 어제까지는 요 저점 60만원대 초반부금까지 요 61선을 저항으로 받아서 이렇게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반등 준비를 해요 근데 반등을 요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물려있던 애들이 자꾸 팔아 그리고 요기 위에 21선 5일선 11선 다 밀집되어 있어요 단기 2평선이 단기 2평선이 밀집되어 있다 이거예요 요 밀집이 돼 있으면은 힘이 셀까요 약할까요? 밀집되어 있으면 힘이 저항하는 힘이 저항하는 힘이 셀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세요 사실 왜냐면 요 밀집된 거를 뚫잖아요 뚫으면은 한꺼번에 50, 20 요렇게 2평선 3개를 한꺼번에 뚫잖아요 한꺼번에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저항 역할은 해요 그래서 요렇게 올랐다가 다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여기서 빠지면 안 돼 여기서 이렇게 은봉으로 빠지지 말고 요렇게 버텨줘야 돼요 여기 66만원대를 요런 식으로 버텨주잖아요 그러면은 2평선이 자연스럽게 모여지면서 2평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내일 만든단 말이에요 자 요렇게 되면서 에코프로가 요런 모양이 그려지면은 이제 지지를 하는 거죠 64만원대를 64만원대를 지지를 하면서 요 21선하고 5일선 위에 올라타면은 다시 한번 올랐을 때 그때는 얼마예요? 지금 61선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이제 크게 보여주니까 요 61선 있죠? 요 초록색선 요 초록색선 요렇게 올라올 때는 71만원까지 올라가요 71만원 그러면 에코프로는 단기적으로는 71만원까지 반등을 또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이번에 이제 떨어졌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게 되면은 71만원까지는 반등이 나오는데 자 슬슬 어떤 모양이 갖춰지게 되냐면은 잘 봐요 요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횡보하다가 한번 올라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요 자 지지받고 다시 올라요 61선 맞고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계속해서 65만원대를 지지를 하면은 여기서 오를 때는 예 한 번 두 번 세 번째 노크를 하고 61선을 그 다음에는 뚫어요 뚫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은 그 다음 저항대가 여기 90만원대 여기 90만원대에 누가 있냐면은 121선이 있어요 121선까지의 또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단기적인 입장이고 단기적인 입장이고 이것을요 오늘 제가 최초로 주봉하고 월봉까지 계산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봐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새해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요게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으로 해석을 해보냐면은 자 주식이요 여기 봐요 에코프로의 주봉 차트를 보면은 거의 움직임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바닥이잖아요 바닥을 이렇게 기다가 그죠? 기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쭉 하고 올랐어요 이렇게 항상 여러분 이렇게 있다가 한방에 쫙 올라가지고선 시세를 크게 낸 이런 패턴들 있죠 이런 패턴들은 여기서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요 보통 이렇게 올라갔던 폭이요 5배에서 10배 정도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텐베거라고 그러잖아요 텐베거 이렇게 10배 시세가 10배 시세가 쫙 하고 이렇게 난 종목은 10배에서 더 올라가려면요 더 올라가려면은 충분한 조정과 그 다음에 횡보 즉 기간 조정과 요게 뭐야 떨어지는 게 요게 가격 조정이에요 가격 조정을 보이고 기간 조정을 보여야 그죠? 요 조정을 보여야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이 기간 조정이요 여기 이제 내려와가지고 횡보하는 구간 이 구간이 길면 길수록 길수록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올라갈 때 나중에 또 올라갈 때 전고점 부분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 지금 이 주봉 얘기는 거의 한 적이 없는데 요 주봉에서도 기가 막힌 타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주봉에 여기 보면은 요요요 봐요 요게 핑크색 선이 있죠? 요 핑크색 선하고 그 바로 밑에 요 파란색 선이 있어요 요게 이제 주봉 지지 라인이에요 주봉 주봉에서 쓰는 이건 좀 길게 보는 거예요 단타 1봉에서 단타 개념이 아니라 주봉에서는 조금 중기 개념으로 중기에 대한 개념으로 보는 건데 얘도 물론 찍으면 반등이 기가 막히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도 여기 딱 찍었죠 반등이 쫙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 반등이 한 50%짜리 50%짜리 반등 정도 나옵니다 기가 막히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데 이게 50%예요 이 핑크색 선을 찍고 반등 나온 폭이 50% 정도 됩니다 자 이번에 흘러요 이렇게 흐르다가 만약에 만약에 주가가 요 다음 요 파란색 봉 있죠 요 라인 요 라인이 주봉 마지막 지지예요 주봉 마지막 지지 주봉에서 쓰는 마지막 지지 요 마지막 지지가 요게 지금 이제 요 밑에 파란색으로 요렇게 가리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에코프로를 만약에 내년에 주가가 살짝 조정이 나온다면 조정이 나온다면 요 주봉 여기 여기서 또 한 번 엄청난 반등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내년은요 상반기 때는요 상반기 때는 막 떨어질 것도 없지만은 막 올라갈 것도 없어요 예 올라도 올라도 요 정도까지예요 왜냐하면 여기 저항대가 딱 있잖아요 주봉에서 봐봐요 여기 지금 요 보이시죠 요 노란색으로 지금 요렇게 돼있는 선이요 자 여기 여기 선 보이시나요 이게 좀 흐려서 안 보이시나 예 여기에 이제 노란색 선이 요렇게 가요 이 선이 그동안 무슨 역할을 했어요 저항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저항 바로 요겁니다 요 선 봐봐요 저항 역할을 지금 요렇게 하고 있죠 예 지난번에도 여기까지 오르니까 딱 요 저항선 여기까지 봐요 딱 찍고 여기까지 올랐죠 올랐다가 쫙 해요 이거 주봉이에요 주봉 주봉이라는 거는 주봉은 일주일 일주일이 지나면 캔들이 봉이 캔들이 한 개씩 생겨요 예 요게 주봉이에요 주봉 그 다음에 월봉은 월봉은 어떻게 돼요 월봉은 예 한 달이 지나면 한 달이 지나면 한 개의 캔들이 생기는 게 월봉입니다 네 주봉은 이게 보통 그래가지고 주봉은 약간 중기적인 매매를 할 때 많이 보는 방법인데 잘 봐요 여기서 봐요 여기 봐 여기 다 하면은 반등 나왔지 또 다 하면은 반등 나왔지 짧은 반등이 나와요 요렇게 하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주봉도요 주봉도 거래량이 바짝 줄어들었어요 줄어들면서 요렇게 횡보를 하잖아요 요렇게 횡보를 하면은 더 이상 어떻게 돼요 방향성이 방향성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방향성이 없어요 주식은 방향성이 없으면 방향성은 어느 쪽으로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나중에 꼭 나와요 방향성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물론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내년 상반기 때는 내년 상반기 때는 조금 아쉽지만은 좀 더 참아야 돼요 예 상반기 때 올라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것보다는 에코프로는 내년 하반기 때 내년 하반기 때가 또 한 번 본격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때가 되고 이것이 이것이 지금 알아보면은 실적 부분하고도 결국 실적이 이제 좋아지려고 그러면은 투자를 했던 것이 투자를 했던 것이 어떻게 돼요 예 요게 이제 인풋이 돼서 이제 아웃풋으로 나와야 돼요 아웃풋으로 아웃풋이 나와야 투자 대비 뭐예요 실적이 개선되는 거죠 한마디로 돈을 이때부터 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자해가지고 공장 짓고 땅 사서 공장 짓고 기계 돌려가지고 이제 물건 나와가지고 팔고 요렇게 되는 것을 이제 상반기가 지나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올라가게 되니까 이런 실적에 관련된 부분하고선도 시간상 뭐가 맞아요 예 아다리가 맞아진다 이거예요 아다리가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지금은 그냥 힘들 구간이지만 1위 1비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 구간에서는 1위 1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에코프로는 지금은 좀 더 들고 가자 요렇게 하면서 올랐다 오르면 또 내릴 것이고 내리면 또 올라요 근데 쭉쭉 오르는 게 아니고 한참 동안의 횡보를 거쳐서 반등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면 요 정도까지 예 요 노란선 있는데 요 정도까지고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은 조정이 나오면 요 밑에 요 파란색 선 이 파란색 선이 바로 뭐예요 주봉 마지막 지지예요 근데 주봉 마지막 지지하고 우연히 일치로 보면은 일봉 마지막 지지 있죠 일봉에서 마지막 지지 요 빨간 선이요 요거하고 가격대가 거의 비슷한 걸로 지금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전저점 부근에 요 일봉 마지막 지지 그 다음에 주봉 마지막 지지 예 주봉 마지막 지지에서 또 반등이 나와서 요 어디예요 노란색 선 요 선까지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요겁니다 자 그래서 주봉 마지막 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가만 보니까 제가 주봉 마지막 지지는 안 드린 것 같은데 요것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거 설정법도 딱 요렇게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자 뭐 간단하게 간단하게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그냥 에코프로 에코프로의 또 멋진 2024년도 반등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에코프로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요 주봉 마지막 지지 요것도 여러분께 열심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새해는 새해는 이제 에코프로를 물론 단기도 되지만은 중기적인 입장에서 한번 또 상반기 때 또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주봉 마지막 지지를 딱 설정해 놓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월봉입니다 월봉을 보면은 거의 뭐 지금 지난 십몇 년 동안 에코프로가 보면 거래량은요 이때가 더 많이 터졌어요 2017년도 때 이때부터 이제 거래량이 터뜨리면서 꿈틀대기 시작을 하다가 자 요번 2023년도에 최고의 히트작은 에코프로죠 이것만 봐도 아실 거예요 근데 항상 여러분 이렇게 10배가 오른 종목 10배가 오른 종목은 10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죠 10만원짜리였는데 10만원짜리가 어떻게 150만원까지 갔으니까 15배가 올랐어요 그죠 이렇게 10배 이상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주식이 좋고 차트가 좋고 뭐가 좋고 해가지고 올릴 것 같아도 여기서 계속 오르는 주식은요 단 한 종목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 주식이 또 얘가 이만큼이 올랐는데 올랐는데 올른 폭에 또 절반 이하로 거의 한 60% 70% 가까이 60% 넘게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죠 하락했어요 이 정도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또 반등을 줍니다 절대 이렇게 해서 한방에 다시 150만원 갔던 종목이 다시 10만원대로 이렇게 딱 떨어져서 끝 이렇게 되는 법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요 거의 이제 테마주요 테마주 같은 거 이런 종목들은 올랐다가 테마가 끝나니까 쭉 빠져버리고 이렇게 될 수 있지만은 에코프로는 이런 그런 잡주 테마주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빠지지는 않지만 지금 올른 폭에 대해서 이렇게 빠진 다음에 여기서는요 두 가지 패턴으로 나와요 하나는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빡 하고선 올랐다가 떨어지던지 그럼 쌍봉을 만드는 거예요 쌍봉 쌍봉을 만들어서 떨어지던지 아니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요 횡보가 계속 길어지면서 나중에 올리던지 지금 보면요 이렇게 급등을 했던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보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비트코인 차트에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차트인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도 지금 이렇게 막 시작할 때 이렇게 막 시작할 때 보면은 4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얘가 막 올라서 6만 4천 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몇 배가 오른 거예요 10배가 넘게 올랐죠 얘도 그죠 10배가 오르면 4만 원이고 그런데 6만 4천 원까지 올랐으니까 10배가 넘게 올랐어요 자 얘도 10배가 넘게 올랐는데 그죠 이렇게 오르니까 계속 올라갈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뭐예요 딱 떨어져서 정확하게 반토막이 납니다 이거 봐봐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에 총 이 높이에 그죠 대량 눈대중으로 봐도 이쯤이 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절반보다도 더 내려왔어요 지금의 에코프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러고서 이것도 월봉입니다 월봉 이거 월봉이에요 이건 월봉이다 월봉 자 월봉을 보니까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올라가서 쭉 하고 한 번 땡겼죠 이렇게 자 그쵸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나고 반토막 나니까 여기서 올려가지고 한 번은 이렇게 올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쌍봉이 되는 거잖아요 팍 떨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 이 쌍봉이 나오고 쌍봉이 나오고 전저점을 지지하는 듯하게 올랐잖아요 근데 결국 깨고 내려와요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와야 또 이게 뭐예요 이게 찐바닥이에요 예 이게 찐바닥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거는요 사람의 심리가 묻어나 있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이건 에코프로건 차트로 그려지는 모든 재화는요 주식이건 코인이건 선물이건 뭐 하다못해 콩이건 밀이건 석유건 금이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차트로 그려지는 거는요 인간의 심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항상요 움직이는 패턴이 항상 같습니다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맥락은 똑같은 거예요 그려지는 패턴은 똑같은 거예요 패턴이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에코프로가 이렇게 갔으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에코프로가 어떻게 해요 한 번은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됐다 이거예요 반등이 나와서 전고쪽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져야 야 쌍봉이니까 진짜 떨어진다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제 주봉을 봤을 때는 어떤 게 보여지냐면은 시뮬레이션을 제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은 봐요 이렇게 가면 이게 이 밑에 노란 선이 노란 선이 20월봉 선이에요 20월봉 20월봉 선입니다 20월봉 선 20월봉 월봉에서 여기서 만나죠 그죠? 이대로 만약에 횡보를 한다면은 여기서 만나잖아요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만나면 여기서 쳐요 그러면 이 만날 때가 이게 몇 월달이냐 이게 1월달이고요 2월달이고요 3월 4월달 4월달에서 5월달 사이 자 결론 4월달에서 5월달 사이 정도 되면은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는 물론 그 전에 여기 내려오면은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오는 거고 횡보를 하게 되면 만나면 만나는 게 이제 4월달에 만나요 4월달에서 5월달 사이에 만나게 되는데 이때 만나면은 친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내년에 상반기 때 내년 상반기 때 4월달입니다 상반기 4월달 그러면 그러면 상반기 4월달 그 전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어 여기까지 내려왔어 노란 선까지 20월봉까지 내려왔다 내려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바로 뭐가 뭐랑 갔다 그랬어요 아까? 여기 설명을 잘 들은 사람들은 바로 이게 이해가 돼 여기가 바로 마지막 지지 라인이다 이거예요 마지막 지지 라인 바로 여기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자리가 된다 즉 결론 일봉이건 주봉이건 월봉이건 월봉이건 전부 가리키는 최저 지지 라인들 지지 라인들이 있는데 이 라인들에서 라인들이 어떻게 보여요? 셋 다 거의 같다 같다는 얘기는 일봉이건 주봉이건 월봉이건 그 자리가 같다는 것은 여기서 반등 나올 반등 나올 가능성이 반등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 때 내년 상반기 때 4월달 이때 한번 멋진 반등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 에코프로 때문에 웃고 울고 최고로 돈을 많이 벌어둔 종목일 수도 있고 또 최고로 손실이 또 났을 수도 있는 종목이다 최고의 종목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에코프로의 2024년도에 멋진 반등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애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